아름다운 삶과 행복한 가정 그리고 부여한 국가 이것을 되기를 바라는 법사 중에 한 사람이고 선임 중에 한 사람 본인 무심이라고 합니다 대우는 자기가 태어나서 한갑이 올 때까지가 한 주기가 돌아와 육식갑자라 그래가지고 그 중에 세 번의 대원이 온다 그러거든 첫째 대원이 오는 징조는 가정이 화목해져 부부가 뭘 사업하러 살다 맨날 짜장 짜장 내고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들도 모르게 부부가 합이 돼 그러고 보는 것을 예사로 보지 않게 되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꿈을 꾸게 되면 항상 선몽이 들어오고 의지몽을 꾸게 돼 있어 누가 내보고 뭘 하게 사라 그러면 돈이 없는데 그러면 누가 내가 좀 빌려 죽이면 사회 소라고 하면 그거 참 싸게 놨네 사다 보면 그게 돈이 되어버려 그러다 보면 대원이 들어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대원이라 그러고 이 사람이 운이 분명히 있는데 뭔가 운을 받아야 되는데 운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더 청결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좀 기름 찍어다 싶은 일 그럴 때 그런 걸 갖다 잘 방법을 해가 비방을 해 나가면 재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1년 365일 매일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1년 주기로 보면 4번기를 나누면 돼요 4계절 중에 어느 한 계절에 대원이라도 들어오는 계절에 철이 있어요 그 철에 맞는 사람이 띠에 또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월달 그러면 추운데 천근이라 그래가 제물복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띠와 자기 삶의 대원이 들어올 때 들어왔을 때 모르고 들어온 거는 모르고 받지 말하자면 분명히 들어오는 게 겉은데 아슬아슬하다 할 때는 운맞이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운이 있는데 받아야 되고 운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냥 어중간히 올까 말까 이런 거 아니고 운이 확실히 있는데 대원이 왔는데 받아야 되는데 뭔가 끔찍하다 싶은 거 자기 마음에 걸리는 걸 해결하면 운이오 그리고 아무리 대원이 와도 자기 그릇이 담을 수 없는 그릇일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의 그릇은 비워야 돼요 사주 자체는 바꿀 수가 없어 운명은 바꿔 근데 숙명은 못 바꿔 숙명은 뒤에서 오는 거니까 내 뒤에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숙명을 못 바꾸는데 숙명을 보기 위해서는 뒤돌아보는 마음의 자세를 항상 가져라 첫째는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주위가 맑아야 돼요 그러면 그 나라는 부강하게 지고 전국민이 그러니까 그러면 나라 아니면 국민들에 의해서 해소하고 봉사하고 잘 이끌어주고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 하나가 행복하기 이전에 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오른팔에 행하는 일을 왼팔이 모르게 행하는 사람만이 그런 대원과 대복을 가져올 수 있다 멈추고